흐음 저기 케이크 잡고 있는거 너무 웃겨 온다? 어 혹시 옆으로 쓰러질거미? 서프라이즈라고 해놓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나뿐ㅎㅎㅎ 근데 도저히 서프라이즈를 할 수가 없었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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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저울 했지? 응 고추쌀 저기 이런 거 센 줄 몰랐어? 응 아 로또 1등 안 빌었다 이러니까 안되지 자기야 로또 1등 소원 빌어서 당첨됐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다 됐다 자기야 거기서 뭐해 자기야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이거 우리 둘이잖아 아니지 자기 도명이지 딱 봐도 짬이 찍고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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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là 에피소드 2 오늘은 배추와 함께 먹었던 날씨였습니다. 배추와 함께 먹으러 왔습니다. 와우~~ 난 사과한 도전 배추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 맛있습니다. 배추와 함께 먹으러 왔습니다. 맞네!! 바닷물인가요? 물 너무 맑아 하이네킨이 제일 무난해 하이네킨 두개에다가 버드와이저? 아니면 이거? 이것도 괜찮았잖아 호파하우스 13 이렇게 두개씩? 그래 오션뷰 플러스 마을뷰네 되게 아늑해 근데 물이 진짜 깨끗하고 너무 이뻐 깨끗하고 좋다 저거 볼까? 이거 진짜 깨끗하다 응 나는 작아도 어차피 우리가 다음 넓어봐서 필요가 없잖아 맞아 작아도 이렇게 깨끗하면 진짜 만족스러운 거 같아 나도 깨끗한 게 우선이야 일단 냄새부터 딱 첫인상이 좋잖아 초를 약간 이렇게 꽂을까? 응? 생일은 아니니까 노래는 뭐 그렇고 응 그냥 오늘이 연애 시작 딱 6주년 결혼한지는 3년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같이 볼까? 응 하나 둘 셋 뭔가 리액션 남다른 게 88년생이랑 2002년생이잖아 88월드컵이랑 2002월드컵? 어! 호돌이! 어! 호돌이! 막 이런 식으로 88년생이랑은 오! 쌍팔 호돌이 6D 이런 거 2002년생 어! 월드컵! 야! 초코 못 받겠네 맞아 진짜 기용에도 없는데 걔네들한테는 나한테는 미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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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딱 요만큼만 해가지고 딱 한입에 묵 넘기면 좋다고 하는 사람 그렇지 나는 근데 따라지는대로 다 마셔 왜? 가득 채워지면 그냥 가득 채워지는대로 다 마셔 믿자는 안된다 어 다음부터 내가 가득 따라줄테니까 믿자는 안돼 에이 이 더러이 엉덩이야 이게 짠 짠 짠 요새 막 이렇게 하더라고 오 오 오 자기 올라와 올라와 자 이제 끝나고 응 나 진짜 잘 살 거야 그래 비티쌤한텐 비밀이야 이건 안 보낼 거야 그래 나도 이거까지 보낼 자신이 없다 짜잔 짜잔 자기야 개 무서워 이거 왜 왜 죄송해요 왜 왜 녹화가 시작돼? 자기가 뭐 이렇게 손에 편나고 나 아무것도 안했어 자기야 무서워 꺼 귀신님 만약에 여기 있다면 오늘만큼만 나가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내일도 저희 숙박이에요 내일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1박 2일 차량 식당이라 그런가요? 무슨 1박 2일 차량 식당이라 그런가요? 근데 2010년대처럼 한거죠 솔직히 방방법 거기 1박 2일 안 다녀갔냐 그치 안녕하세요 오늘 편하신 모습이 안 되세요? 응? 편한데? 아니 앉아 우와 흔적이 어마어마하네 왜 그래? 사장님 저희 포장은 4만이씩 포장해 주세요 2만이씩 4만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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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이씩요 우와 우와 하하 이렇게 녹지 않나? 그래? 응 고춧가루 음 얘도 찍어줘 곱살이 꼈어? 응 여기다 프리퍼스? 여기가 공기밥 하나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밥 남겨놓을걸 그러게 나 아까 자기가 지금 남겨놨길래 그걸로 먹는 줄 알았는데 아 응 생각이 짧았어 그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았어 자기는 왜 이렇게 다리가 짧았어? 진짜 중요해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현금이라서 빨리 해줘 아 저 반달곰이랑 사진을 찍는다고? 어 여기 선악산 마스코트래 어린애도 아니고 왜 저런거랑 사진을 찍어 그쪽으로? 양방향이니까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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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저쪽이 좀 볼게 많아 보인다 근데 저쪽이 좀 볼게 많아 보인다 커피 어 자기야 근데 안 더워? 자기? 나 나 더워 나 더워 너무 더워 우리 벌써 절반 온거 싫어요? 시작지점이 3.8km 4km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평평한 길로만 설악산 또 별거 아니네 설악산 또 별거 아니네 자기 지쳤어? 어우 말도 안나봐 우와 잘 나와? 어 무심다 자 자 같이 앉자 잠깐만요 음 음 어 시원해 아 이럴수가 응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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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자기야 태양이랑 지금 딱 뭔가 분위기가 있다 하하 너무 좋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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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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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녹함도 보이고 멋있다 와 진짜 멋있어 하하 하하 이 뭔 개소리야 우리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멋있는 뷰를 다 보고 왔잖아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가 28,000원 이상이면 타지 말고 28,000원 이하면 타자 라고 지금 우리들끼리 합의를 받습니다 과연 얼마지 길에 정보 없이 지금 가보는 거라서 과연 저거 맞는 거 같아 저기가 케이블카 탑승장이야? 어, 맞는 거 같아 근데 지금 아무도 없는 겨? 뭐 걸었나봐 제가 개 나오기 전에 밑반찬 다 거덜나겠어 배고파 이거 내가 먹을게 이거 진짜 맛있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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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시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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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conscious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ㅋㅋ finite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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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왜 뭐 밑반찬도 거의 안 남았어? 이거 언제야? 이거 뭐야? 와~~ 와~~ 뭐야 이거 언제야? 음~~ 확실히 최근에 모습이 좀 보이긴 한다 좀 쪘을 때 이게 뭐였지? 쇠속각이었나? 아~~ 쇠속각 맞아 사진에도 되게 잘 보여 내가 다리에 멍이 좀 잘 들어가지고 다리 너무 길게 나왔어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런게 이쁘잖아 그래도 보정 하나도 안 한 건데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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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건드려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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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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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기야 까꿍 귀여워 덜 잘생겨가지고 와 이쁘다 1% 남았다 강당강당한걸로 지금 영상으로 듣는거야? 아 뭐야 나 손 손 아직 안 폈는데 자기가 이 띵소리에 온 자디오 짠 아 진짜 대단하다 아니 인천에서 사는건 너무 뻔하니까 이런데에 와서 한 번씩 사라 예예 혹시 알아? 예 당첨되면은 우와 우와 안녕? 뭐야 아이고 어떡해 야 여기다 안세웠으면 널 못뻑어갈뻔했잖아 상근이다 어 너무 귀여워 털 복수를 응 고리영상거봐 응 어떡해 이름이 뭐야? 가자 아 4시 반 도착 예정이다 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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